하나, 둘, 셋,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은성입니다 택경꾼 황인우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5일 총선 때 공약을 한 게 있는데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황사분님께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그동안 뭐 매일매일 사람들이 귀찮게 보는데 제대가 한 대 맞고 끝내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도 너무 걱정이 돼서 많은 댓글이 이제 그만 보는 거냐 제가 길이를 잡겠다고 했더니 길이를 잡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타겟이 클까요? 아 일단 제가 사람을 글로브 끼고도 손등으로 한 대씩 때리면 기절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배님 일단 주먹하고 손바닥, 손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선배님께서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 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어떨까요? 바로 차는 건 안 되겠죠? 바로요? 그건 안 되겠죠? 일단 제가 힙 안 주고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선배님 한번 느껴보시고 네네 오우! 네 요게 이제 주먹이고요 괜찮은데 여기 손바닥인데 손바닥은 괜찮겠다 네 요거 오른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손바닥은 이렇게 딱 붙여서 오우! 네네 요게 이제 손바닥 요렇게 아 네 네 요게 이제 손등 네 셋 다 안 되겠는데요? 하하하하하 그래서 선배님 약속이니까 뭔가 하나는 아 그리고는 이게 살살 치는 거는 또 의미가 없으니까 네 자부님이 풀파워를 하시고 전혀 안전장치를 하는 건 어떨까요? 안전장기요 뭐가 있죠? 요거를 대냐로는 이건 좀 그거 말고 이렇게 입는 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입으면 네 죽지는 않겠지 않을까요? 아 그럼요 와 씨 맞는 거 같아요 자 요거는 이게 저희 그 훈련할 때 아 이거 권투 선수들 트레이너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? 네네 발차기도 여기다 받고 하는 거라서 요거는 좀 보호가 잘 될 거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여기가 여기가 시계는 왜 풀었어 아 시청자들의 기대를 촉촉시켜주기 위해서 시청자들의 기대를 촉촉시켜주기 위해서 시청자들의 기대를 촉촉시켜주기 위해서 시청자들의 기대를 촉촉시켜주기 위해서 가볍게 한번 느껴보실래요? 그러면 어 50% 한번 50%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체제할게요 네 50% 정도 이게 50%야? 네네 어? 괜찮으세요? 좀 통할 거 같은데요 아 아 이게 50%로 아 이거 더 풀어가야 됩니다 아 선생님 지금 어디 빨리 했었는데 반갑습니다 뒷쪽에 좀 여유가 이렇게 100% 원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숨 잘 참아야 되죠 네 네 자 네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100% 한번 하실까요? 하나 둘 셋 어떻게 할까요? 하나 둘 셋 네 하나 100% 100% 괜찮으신 거죠? 네 준비 하나 둘 아 아 잠시만요 아 선생님 지금이라도 좀 파는 페인지를 왜 이렇게 웃을게 하지?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아 아 100% 하시죠 한번 가봅시다 100% 진짜 100%인가? 네 그럼 이걸 셋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마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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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몰라. 어디 갔어? 아, 형님 괜찮으세요? 아, 네. 뭐. 네. 괜찮습니다. 네. 다시는 이런,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어마어마하네요, 근데. 와, 형님 이제 명돈색 공연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제 평생 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. 그.. 와, 진짜 어마어마하시네요, 진짜. 네. 저기, 우리.. 우리 사랑하는 김은성 배우님, 선배님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, 절대 개인적인 감정을 없습니다. 감정 없이 이게 가능하니까. 괜찮으신 거죠? 네. 저희 사랑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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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걸 한번 마치겠습니다. 와, 진짜 세다. 이거 마쳐본 적 있으세요? 네. 네? 네. 홍보 안 하고? 네, 안 하고도 안 하고. 아, 진짜요? 네. 한번 해보세요. 한번 해보세요. 저요? 안 돼요. 홍보 안 하고 괜찮으며요. 네? 괜찮으며? 네. 아, 안 돼요. 50%? 50%? 50%? 50%요? 30%? 30%? 한 번만. 30% 한 번만. 30%? 아, 내가 어쩌다가 무슨 일이 많았네. 30% 한 번만. 네. 제가 찍어드릴게요. 제가 찍어드릴게요. 30%? 아, 예. 가슴은 너무 위험하고, 어깨를. 어깨? 네. 어깨? 어깨은 50% 가야지. 어깨, 50%? 어깨, 50%? 아니, 내가 왜 맞는 거야? 아니, 다 맞아맞아요. 백분으로, 백분으로. 자, 가겠습니다. 가시죠. 50%를 성함으로 가세요. 아, 이제 좀 마음이 풀린다.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? 괜찮겠습니다. 오, 진짜 쎄다. 형,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어, 형 왜 괜찮으세요? 오, 괜찮아요. 네, 네, 네. 이거 뭐, 보호장구가 확실하니까. 네. 휘.